안녕하세요. 해피리더 북튜브의 해피리더입니다. 대장정의 길에 올랐던 위대한 유산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피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유산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의 주인공 맥위치를 만나고 그의 파란만장하고도 위험한 인생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또한 에스텔라와도 가슴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오늘은 작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대한 유산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작가로서의 특징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작가로서의 특징은 세익스피어와 더불어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는 점이죠. 디킨스는 특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던 절망감을 일찍이 경험했는데요. 그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른이 되어서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다른 상처는 오히려 삶의 힘이 되어서 디킨스 작품의 원동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상하고 있는 위대한 명작,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 핍도 찰스 디킨스 자신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아픈 과거를 지닌 작가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작품 속에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삶의 유머와 위트의 순간을 만들어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럼 찰스 디킨스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직접 경험한 삶의 일면을 빛나는 작품으로 빚어낸 감동적인 작품, 위대한 유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밤에 두어 번, 새벽에 한 번 화상 입은 손을 치료받았다. 왼팔은 팔꿈치까지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거기에서 어깨까지는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상처가 많이 아팠지만 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오른팔은 심하게 다친 게 아니어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 물론 오른손에도 붕대를 감았지만 팔걸이 붕대를 한 왼손보다는 훨씬 덜 불편했다. 나는 외투를 망토처럼 어깨에 느슨하게 걸치고 목에 묶는 수밖에 없었다. 머리카락에도 불이 약간 붙었지만 다행히 얼굴에는 화상을 입지 않았다. 허버트는 해머 스미스로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미스 헤비샴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날로 돌아와 하루 종일 나를 간호해 주었다. 그는 누구보다 극진하게 간호했고 일정 시간에 붕대를 풀고 준비된 냉각에게 붕대를 담갔다가 다시 상처 부위에 올려놓는 과정을 끈기 있게 반복했으며 나는 그런 그가 너무 고마웠다. 불이 난 날 밤에는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글거리는 불길,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소리, 지독하게 타는 냄새 등이 자꾸 생각이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시 선잠에 빠졌다가도 미스 헤비샴의 고함 소리와 머리 위로 높이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이런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허버트는 그걸 알고 내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둘 다 보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둘 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허버트를 만나 맨 먼저 물어본 것은 당연히 프로비스의 안보였다. 허버트가 자신 있게 또 명랑하게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므로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해가 지자 허버트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아니라 날로불의 의지에 붕대를 갈면서 프로비스의 이야기를 꺼냈다. 헨델, 어젯밤에 프로비스와 앉아서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 클라라는 어디에 있었고? 아, 가엾은 클라라. 클라라는 저녁 내내 자기 아버지 시중 드느라 아래층과 위층을 오가느라 바빴지.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잠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계속 바닥을 두드려서 클라라를 찾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럼주와 후추를 그렇게 많이 드시니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허버트, 그러면 그녀와 결혼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엾은 여자를 어떻게 돌보겠어? 헨델, 소파 등에 팔을 올려놔봐.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서 언제 떼어냈는지도 모르게 살살 붕대를 떼어낼 테니까. 프로비스 얘기를 하던 중이었지? 헨델, 그 사람이 좋아진 걸 알아? 지난번 마지막으로 봤을 때 유순해진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그래, 그랬지. 정말 유순해졌어. 어젯밤에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더 들려줬어. 프로비스가 불화를 겪던 여자와 헤어졌다고 한 말 기억나? 왜, 또 아픈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허버트가 다친 부위를 건드려서가 아니라 그의 말에 놀랐기 때문이다. 당시에 일을 어제 얘기해줬는데 정말 힘들었겠더라. 헨델, 내가 그 얘기를 해줄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신경 쓰이겠니? 아니, 허버트. 얘기해줘.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내가 너무 재촉했거나 너무 적극적이었는지 허버트는 이상이 있나 보려고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이마를 짚었다. 핸델, 머리는 괜찮아? 괜찮아. 프로비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얼른 말해줘. 자, 핸델. 이제 붕대는 다 떼어냈고 차가운 붕대를 갖다 붙일 차례야. 처음에는 좀 따끔하겠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가 나이가 어리고 질투가 많고 앙심을 잘 품는 성격이었나 봐. 어느 정도로? 그게 살해할 정도로 말이야. 왜, 핸델. 너무 차가워? 아니, 괜찮아, 허버트.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살해했대? 누구를 살해했대? 뭐, 행위 자체는 그 끔찍한 용어에 걸맞은 게 아니었나 봐. 하지만 그 때문에 여자가 재판을 받았대. 그런데 제거스 씨가 그녀의 변호를 맡았고 그때의 명성 때문에 프로비스가 제거스 씨를 알게 됐나 봐. 피해자는 그녀보다 힘이 더 센 여자였는데 두 여자가 헛간에서 싸웠다나 봐. 누가 싸움을 시작했고 싸움이 얼마나 정당하거나 부당했는지는 알 수 없었대. 하지만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분명했어. 피해자가 목절려 숨진 채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허버트, 그 여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대? 아니, 무죄로 석방됐대. 가엾은 핸델. 왜, 또 아픈 거야? 괜찮아, 허버트. 그래, 그리고 또? 그 여자하고 프로비스 사이에 아이가 있었대. 프로비스는 그 아이를 아주 귀여워했대. 그 여자의 질투 대상이 목절려 죽은 날 저녁 그녀가 프로비스를 찾아와서 아기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아기를 글쎄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하고 사라졌대. 자, 핸델. 더 심하게 다친 왼쪽 팔은 다시 팔걸이에 걸었고 이제 오른손이 남았는데 이건 더 간단할 거야. 밝은 햇빛보다는 난로불을 보고 붕대를 가는 게 더 좋아. 물집이 잘 보이지 않아야 손이 덜 떨리거든. 야, 핸델. 너 너무 아파서 호흡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야?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몰라, 허버트. 그래서 그 여자가 자신이 맹세한 대로 했대? 그게 프로비스의 일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야. 그 여자가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자가 그랬다고 프로비스가 말한 거지? 그야 물론이지. 내가 아는 건 모두 프로비스가 말한 거야. 다른 정보는 없어. 허버트는 놀란 어조로 말하고는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날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몸을 숙였다. 핸델. 그가 아이 엄마를 나쁘게 이용했는지 혹은 좋게 이용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여자는 그가 이 난로가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가장 비참한 시절 중 4, 5년을 함께 살았고 프로비스는 그 여자에게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죽은 아이에 대해 증언하러 불려가거나 아이 죽음의 원인으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서 몸을 숨겼고 어둠 속에 숨어 살았대. 질투의 원인인 아벨이라는 이름에 어떤 남자로만 막연하게 불리면서 말이야. 그래서 허버트 그 여자는 어떻게 됐대? 그 여자는 무죄로 석방된 후에 자취를 감췄고 그래서 프로비스는 아이와 아이 엄마 둘 다 잃게 되었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허버트 잠깐만 핸델 이제 다 됐어. 그리고 악당 중에 악당인 교활한 컴페이스는 당시 프로비스가 숨어 다니는 신세라는 것과 왜 숨어 다니는지 이유를 알고는 그걸 이용해서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대. 어젯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비스가 그 때문에 컴페이스에게 더 깊은 원안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 허버트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언제라고 말했어? 뭐라고 했더라? 프로비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약 20년 전 컴페이스가 함께 일을 한 직후라고 그랬어. 옛날에 교회 무덤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핸델 내가 몇 살이었지? 일곱 살 아 그랬구나. 그 일이 핸델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3, 4년 전에 있었대. 그래서 널 보니까 비극적으로 잃어버린 자기 딸이 살아있다면 너만한 나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대. 허버트 나를 가장 잘 보려면 창가 빛을 통해 보는 게 좋아 아니면 날로불을 통해서 보는 게 좋아?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급하게 말했다. 날로불을 통해서 보는 게 좋은데? 허버트가 다시 내게 가까이 몸을 숙이면서 말했다. 허버트 날 봐. 그래 보고 있어. 내가 고열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있다거나 어젯밤 일루 머리가 돌아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핸델 허버트는 잠시 나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넌 좀 흥분한 것 같긴 하지만 지극히 정상이야. 허버트 나도 내가 지극히 정상이란 걸 알아. 그런데 이 말을 하면 내가 날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강변에 숨겨둔 남자 프로비스는 에스텔라의 아버지야. 내가 무슨 목적으로 에스텔라의 부모를 추적하고 입증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었는지 모르겠다. 그 문제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내게 확실하게 그 형태를 보여줄 때까지 내 앞에 뚜렷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허버트와 그런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추적해보아야 하며 제거스씨를 만나 진실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열병같은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에스텔라를 위한 거라고 느꼈는지 아니면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로맨틱한 관심의 빛을 내가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환할 수 있게 되어 기뻤는지는 정말 모르겠다. 어쩌면 후자가 진실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그날 밤 당장 제거스씨가 살고 있는 제라드 거리로 달려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다. 우리가 숨겨둔 도망자의 안전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마당에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화상 입은 상처가 덧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어야 할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허버트의 조언이 내 조바심을 참재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은 제거스씨를 꼭 만나러 가겠다고 거듭 말하고 그날 밤은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상처를 치료받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고 스미스필드 옆길 트스프르 거리 모퉁이에서 허버트는 시티 쪽으로 가고 나는 제거스씨의 사무실이 있는 리틀 브리튼으로 향했다. 제거스씨와 웨믹은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검토하고 영수증을 점검하는 등 사무실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했다. 그럴 때면 웨믹은 장부와 서류를 들고 제거스씨 방으로 들어가고 2층 서기 중 한 명이 내려와 그의 자리를 지켰다. 그날 아침 웨믹의 자리에 2층 서기 중 한 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는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제거스씨와 웨믹이 함께 있다고 해도 조금도 유감스럽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웨믹이 내가 자기에게 패가 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 팔에 붕대를 감고 외투를 느슨하게 어깨에 걸친 내 모습은 내 목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거스씨에게 세티스 저택의 사고를 설명하는 짧은 편지를 보냈지만 이제 그에게 사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건 덕분에 우리의 대화는 그 전보다 덜 건조하고 덜 막막했으며 증거의 규칙에 따른 규제를 덜 받았다. 내가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제거스씨는 늘 그랬듯이 난로 불앞에 서있었다. 외믹은 의자에 기대 앉아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우편함 같은 입에 연필을 가로로 물고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항상 사무적인 절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야만적인 두 석고상은 혹시 내 몸에서 아직까지 탄내가 나지 않는지 두 눈이 벌겋게 되도록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설명이 끝나고 그들의 질문이 끝났을 때 나는 허버트를 위해 900파운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미스 헤비샴이 써준 근거문서를 제시했다. 나한테 나한테서 서판을 건네받을 때 제거스씨의 두 눈이 더 움푹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는 그것을 외믹에게 건네며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수표를 발행해 주라고 지시했다. 나는 외믹이 수표를 발행하는 동안 그를 쳐다보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부추를 신은 제거스씨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수표에 서명을 하고 내가 그걸 호주머니에 넣을 때 그가 말했다. 빕 미안하게 됐네. 자네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닙니다. 제거스씨. 미스 헤비샴이 고맙게도 저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무것도 필요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겠지. 제거스씨가 말했다. 나는 웨믹이 입모양만으로 유동자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만일 자네였다면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네. 하지만 자신의 일은 자신이 가장 잘 알겠지.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유동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웨믹이 나를 나무라는 틀어 말했다. 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제거스씨에게 말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미스 헤비샴에게 뭔가를 여쭤보았습니다. 부인께 에스텔라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아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랬어? 내가 미스 헤비샴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녀의 일은 그녀가 가장 잘 알겠지. 제거스씨는 몸을 숙여 부치를 쳐다보고는 다시 몸을 똑바로 했다. 전 미스 헤비샴의 양녀인 에스텔라에 관한 얘기를 그분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난 그녀의 어머니가 누군지 압니다. 그는 미심쩍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내 말을 반복했다. 자네가 그녀의 어머니가 누군지 안다고? 네. 그녀의 어머니를 본 지 3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 그리고 변호사님도 그녀의 어머니를 보셨어요. 변호사님은 저보다 더 최근에 봤을 겁니다. 그런가? 어쩌면 저는 변호사님보다 에스텔라의 출생에 간에 더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아니까요? 순간 제거스씨가 흠칫하며 놀랐다. 그래도 워낙 침착한 성격이라 이내 평소의 태도를 되찾았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흠칫 놀라는 것까지는 그도 어쩔 수 없었다. 그의 태도에서 그가 에스텔라의 아버지를 모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프로비스가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고 한 말에서 그럴 거라고 짐작했다. 이 사실로 보아 프로비스가 제거스씨의 고객이 된 것은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4년 후 그가 자신이 누군지 밝힐 필요가 없던 때로 추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제거스씨가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확신이 없었으나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래 핍 자네가 그 젊은 숙녀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온 프로비스입니다. 나의 대답에 제거스씨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보일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놀라움이었고 가장 조심스럽게 억제되고 가장 빠르게 자제된 것이었고 또한 그는 그것을 손수건을 꺼내는 동작의 일환인 것처럼 가장했으나 놀란 것은 놀란 거였다. 외믹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때 혹시 제거스씨가 외믹과 나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걸 눈치챌까 봐 두려워서 외믹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프로비스가 그런 주장을 하던가 제거스씨는 손수건을 코로 가져가려다 말고 몹시 냉랭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딸이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한 손수건 효과가 실패했다. 내 대답이 너무 뜻밖이었는지 제거스씨는 보통 때처럼 연기를 다 마치지도 않고 손수건을 호주머니에 다시 넣고 팔짱을 끼고 태어난 표정이지만 주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경의를 모두 설명했다. 외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마치 미스 헤비샴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그가 추론하게 내버려 둔 것만 제외하고 말이다. 나는 외믹과 사적인 교류가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철저히 조심했다. 설명을 끝내고 제거스씨가 말없이 한참 나를 쳐다보는 동안에도 나는 외믹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침내 외믹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입에 물고 있던 펜을 손에 들고 앞에 있는 서류를 열심히 검토하고 있었다. 마침내 제거스씨가 테이블 위에 서류 쪽으로 걸어가며 입을 열었다. 외믹 퀵씨가 들어왔을 때 어딜 검토하던 중이었나?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무시당할 수 없어 그에게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남자답게 나를 대해달라고 분노에 가까운 열정으로 간청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빠졌던 잘못된 희망의 덫 그것이 지속된 기간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과정 등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위험에 관해서도 말했다. 그리고 방금 내가 알려진 비밀의 대가로 그도 약간의 비밀을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나는 그를 비난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로부터 진실을 확인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내가 왜 그걸 원하고 왜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그런 로맨틱한 꿈 따위는 무시하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에스텔라를 열렬히 사랑했고 지금은 비록 그녀를 잃고 그녀와 헤어졌지만 그녀와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하소연 하는데도 제거스씨가 계속 말없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자 나는 참다 못해 웨믹을 향해 말했다. 웨믹씨 나는 당신이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나는 당신의 유쾌한 집 연로하신 아버님 당신의 사무실 모습과는 다른 순진하고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할 테니 제발 나를 위해서 제거스씨에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내게 좀 더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이 말에 제거스씨와 웨믹은 둘 다 놀라 서로 쳐다보았다. 이들처럼 이상하게 서로를 쳐다보는 두 남자는 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외믹이 당장 그 사무실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으나 제거스씨가 느긋하게 미소 짓는 걸 보고 외믹이 좀 더 대담해지는 것을 보자 그런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다. 외믹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연로한 아버지와 유쾌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이라니 제거스씨가 말했다. 글쎄요 뭐 사무실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외믹이 대답했다. 핍 이 사람이야말로 런던에서 가장 교활한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야 하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사기꾼이죠. 그들은 다시 한 번 조금 전처럼 상대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상한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외믹 유쾌한 집에 있다고 사무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때서요 변호사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님도 아마 조만간 일에 지치면 유쾌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거스씨는 무언가를 회상하듯이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피 이 자리에서 로맨틱한 꿈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네가 나보다 생생한 경험을 많이 해서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네. 명심해 두게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했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자, 피 이런 가정을 해보자고. 자네가 말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아이를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녀의 담당 변호사가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에게는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가정해보게. 그와 동시에 그 변호사는 돈 많은 괴상한 부인한테서 입양해서 키울 아이를 하나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는 아기 득실거리는 환경에 살았고 그가 아이들과 관련해서 본 건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 뿐이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는 종종 아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철창 신세 지는 걸 목격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는 그런 아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유배가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모든 면에서 나중에 자라면 교수형 당할 신세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가 일상적인 업무에서 보는 거의 모든 아이들은 산란해 놓은 알이나 다름없었고 그 알이 자라서 나중에 그의 그물에 걸릴 물고기가 될 것. 다시 말하면 기소를 당하거나 변호를 받거나 위증을 당하거나 고아가 되거나 어쨌든 끔찍한 일로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어딘가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하나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아이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죽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고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가 이런 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무슨 짓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공격했고 이렇게 저항했으며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다. 당신의 행적을 다 추적해보았고 말을 하라면 다 말할 수 있다.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으면 아이를 내놓고 아이와 헤어져라. 아이를 내게 맡기면 당신이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신이 재판에서 이겨두 아이는 구원받을 것이고 당신이 재판에서 져도 아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다고 가정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인정했는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위믹이 거들었다. 그리고 피해 죽음의 공포가 그 여자의 지적 능력을 약간 흔들어 놓아서 그 여자는 석방된 후에 세상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가정해보세요. 변호사는 그 여자를 받아주었고 그 여자의 야성적인 본능이 폭발할 기미가 보일 때마다 옛날처럼 그 여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야성적인 본능을 조용히 잠재웠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떤가 이 가상의 경우를 이해하겠는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고 그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고 그 아버지도 아직 살아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자네가 풍문으로 알게 됐다는 것 외에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마지막 가정을 특별히 유념해야 할 거야. 알겠습니다. 외맥에게도 특별히 유념하라는 말을 해두고 싶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비밀을 밝히겠다는 말인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그 사람도 그 아이의 어머니보다 나을 게 없다고 보네. 그러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여자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야. 그러면 그 딸을 위해서? 20년이나 떨어져 살았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확실한데 그녀에게 그런 부모가 있다는 걸 그 남편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그게 그녀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피 자네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로맨틱한 꿈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이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비밀을 밝힐 바에는 차라리 혀를 깨무는 편이 나을 걸세. 나는 외믹을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은 엄숙했다. 그는 근엄하게 집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댔다. 나도 그렇게 했다. 제거스 씨도 그렇게 했다. 자 외믹 어디를 검토하던 중이었나 제거스 씨가 평소의 태도로 돌아가 말했다. 그들이 일하는 걸 옆에 서서 잠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이 몇 번 더 이상한 눈으로 서로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불신이 생겨 서로에게 약하고 프로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완강했다. 제거스 씨는 상당히 독재적이었고 외믹은 조금이라도 미결된 것이 있으면 완고하게 자기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뢰가 두텁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었기에 곧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마치 금방 점심이라도 함께 먹고 온 사람들처럼 전환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나는 제거스 씨의 사무실에서 호주머니에 수표를 넣고 메믹 씨가 소개해 주었던 회계사를 찾아갔다. 그는 곧장 클라리커의 사무실로 가서 클라리커를 데려왔으며 나는 아주 만족스럽게 그와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그것은 내가 위대한 유산을 받게 된다고 통보받은 이후 유일하게 한 좋은 일이었고 내가 유일하게 마무리 지은 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클라리커한테서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동방의 사업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어 작은 지점을 하나 개설할 예정이며 허버트가 새로운 동업자 자격으로 그 지점의 지점장으로 가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동안 허버트와의 이별을 준비해온 셈이 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정말 내 최후의 닷이 느슨해지고 있으며 나는 곧 바람과 파도에 떠내려갈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허버트가 집에 돌아와 내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줄 알고 내게 그 소식을 전해주며 클라라를 아라비안 나이트의 나라로 데려가고 내가 그들을 찾아 놀러가고 우리 셋이 나일강을 따라 불가사이를 구경하러 갈 장면을 그리며 기뻐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전망에서 내 역할은 그다지 낙간적이지 않았으나 허버트의 미래는 급속도로 밝아졌다. 어느덧 3월이었다. 내 왼팔은 악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나 회복되는 데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아직 상의에 팔을 넣을 수 없었다. 오른팔은 상당히 회복되어 흉터가 남기는 했으나 꽤 쓸만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허버트와 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매미기 우편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읽는 즉시 태워버리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에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시도하고 싶다면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태워버리십시오. 월버스에서 월버스에서 나는 이 편지를 허버트에게 보여준 다음 불 속에 던져넣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그것은 물론 내가 팔을 못 쓰게 된 것을 이제 더 이상 노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헨델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템스강에 사공을 데려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스타톱을 데려가는 거야. 그는 착하고 노도 잘 적고 우리를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믿을만한 친구잖아. 나도 그를 몇 번이나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허버트 스타톱에게 우리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려고 최소한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에게는 그냥 재미로 보트를 타려는데 꼭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해두지 뭐. 그리고 그날 아침에 프로비스를 해외로 빼돌려야 할 다급한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야. 헨델 너 프로비스와 함께 갈 거니? 함께 가야지. 어디로?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생각해보았지만 함부르크든 노트르담이든 엔트워프든 그가 영국을 벗어날 수 있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외국기선이든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를 태워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늘 내가 그를 보트에 태워갈 것이며 가다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검문 검색이 심한 그레이브 샌들을 피해 그보다 훨씬 더 하류까지 태우고 가야겠다고 혼자 다짐했다. 외국기선은 만조와 거의 같은 시각에 런던을 출발함으로 우리의 계획은 그전에 썰물 때까지 강하류의 조용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아무 기선에나 올라타는 거였다. 우리가 어디서 기다릴지는 모르겠으나 외국기선이 그곳에 도착하는 시간은 미리 알아보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허버트는 이 모든 계획에 동의했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조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함부르크행 기선이 우리의 목적에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한 후 우리의 계획을 그 배의 일정에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시각에 런던을 출발하는 다른 외국 기선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각 배의 생김새와 색상을 기록하면서 매우 흡족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헤어져 따로 볼일을 보았다. 나는 당장 외국기선에 탈대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러 갔고 허버트는 스타트업을 만나러 그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우리는 각자 볼일을 본 다음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서로 맡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여건을 마련했고 허버트는 스타트업을 만나 기꺼이 합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허버트와 스타트업이 나란히 노를 접고 나는 키를 잡기로 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조용히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고 속력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지만 속력을 내려면 충분히 낼 수 있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허버트가 밀폰드뱅크에 다녀오면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고 다음 날인 화요일 저녁에는 허버트가 그 집에 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날 갔을 때 프로비스에게 수요일에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 집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라고 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보트에 태울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일체 연락을 하지 말라고 당부해 두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예방 조치를 의논한 다음 허버트는 밀폰드뱅크로 향했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열쇠로 문을 열다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겉봉이 몹시 지저분했으나 글씨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가 직접 가져온 편지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두렵지 않다면 오늘 밤이나 내일 밤 9시에 고향마을 늑지대에 석회굽는 가마 옆에 있는 작은 숨은지기 집으로 오십시오. 당신의 프로비스 삼촌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지체 없이 오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반드시 혼자 와야 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 이상한 편지를 받기 전에도 내 머리는 충분히 복잡했는데 편지를 받고 나자 머리가 더 복잡해져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더욱 괴로운 건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밤 그 시각에 도착할 수 있는 오후 마찰을 놓칠 거라는 점이었다. 다음 날 밤에 가는 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시간과 너무 가까웠기에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이 도주 자체와 중요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날 밤 그곳에 갔을 것이다.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시계를 보니 마차 출발 시간까지 30분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프로비스 삼촌에 대한 언급만 없었어도 분명히 가지 않았겠지만 아침에 외미개의 편지를 받고 허둥대며 준비한 뒤라 그 말 때문에라도 가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어떤 편지라도 다급한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똑똑히 이해하기 어렵기에 나는 이 수수께끼 같은 편지를 두 번이나 읽고 나서야 이것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묵시적인 지시를 기계적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역시 기계적으로 연필로 간단하게 쓴 쪽지를 허버트에게 남겼다. 곧 멀리 떠나는데 얼마나 오래 있다가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미스 헤비샴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금방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나서 간신히 외투를 걸치고 문을 잠그고 지름길을 이용해 마차역으로 달려갔다. 전세마차를 타고 큰길로 갔다면 목표물을 놓쳤겠지만 내가 아는 지름길로 달려갔으므로 막 출발하려는 마차에 올라탈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차의 손님은 나 혼자뿐 이었고 나는 무릎까지 오는 지폐에 파묻혀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 편지를 받은 뒤부터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침에 허둥대며 볼일을 보고 난 후라 그 편지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외미게 신호를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신호를 받고 아침 내내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분주히 돌아다닌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내가 이토록 급히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되었고 또한 내가 거기에 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당장 마차에서 내려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스러웠고 익명의 편지에 너무 집중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간단히 말해 나는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겪는 반박과 갈등의 모든 과정을 겪기 시작했다. 하지만 프로비스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이 이 모든 고민을 해소했다. 나는 그걸 모르고도 이미 추론을 내렸듯이 내가 거기 가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어떤 해가 생긴다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할 것이냐는 추론을 내렸다. 마차는 날이 어두워서야 도착했다. 몸이 불편한 상태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던 나에게 그 여행은 지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블루보호를 피해 읍내에 있는 이름 없는 여인숙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나는 세티즈 저택에 가서 미스 헤비샴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조금 차도가 있으나 아직 심하게 앓고 있다고 했다. 내가 들어간 여인숙은 옛 교회 사택의 일부였고 나는 팔각형의 휴게실에서 식사를 했다. 내가 팔을 다쳐 고기를 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이 든 주인이 다가와 고기를 썰어 주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나에 관한 이야기로 나를 즐겁게 했다. 물론 펀블츠크가 내 어린 시절의 은인이었고 내게 행운을 안겨준 장본인이라는 유명한 이야기와 함께 그 젊은이를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을 아느냐 구요? 주인은 내게 데물었다. 물론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이 고장에 돌아온 적이 있나요? 뭐 가끔 자기 친구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오늘의 그를 잊게끔 해준 사람은 피해단 이죠.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야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 펀블츠크시죠. 펀블츠크 씨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었으니까요. 펀블츠크 씨가 직접 그렇게 말했나요? 펀블츠크 씨가 그렇게 말했느냐구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조 조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오랫동안 인내만 하고 살아온 사랑스러운 조 당신은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죠. 그리고 마음씨 착한 비디도 그렇구요. 사고로 식욕을 잃으신 것 같군요. 주인인 외투에 가린 붕대감은 팔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더 부드러운 부위로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만 그만 먹어야겠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미안하지만 음식을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나는 식탁에서 눈을 들어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뻔뻔스러운 펀블티크를 통해 내가 조에게 얼마나 배운망덕하게 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펀블티크씨가 위선적으로 보일수록 조는 그만큼 더 진실해 보였다. 펀블티크가 천박해 보일수록 조는 그만큼 더 고상해 보였다. 불길을 바라보며 한 시간 이상 생각에 잠겨있다 보니 마음속 깊이 후회가 밀려왔다. 괴종식에 울리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후회스럽고 우울한 기분은 여전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에 외투를 묶고 밖으로 나갔다. 그 전에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찾았지만 편지를 찾을 수 없었고 마차한 집더미에 편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약속 장소가 늪지대에 석회 굽는 가마 옆에 있는 작은 숨은지기 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나는 곧장 늪지대를 향해 출발했다. 읍내를 벗어나 늪지대를 지나갈 때는 보름달이 떠오르기는 했으나 어두운 밤이었다. 늪지대의 검은 수평선 너머로 맑은 하늘이 띠처럼 쳐져 있었지만 큰 보름달을 지탱할 만큼 넓지는 않았다. 잠시 후 달은 맑은 하늘에서 솟아올라 산더미 같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우물한 바람이 불었고 늪지대는 몹시 음침했다. 낯선 사람들 같으면 너무 무서워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겁이 나서 반쯤은 돌아갈까 하는 생각에 주춤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어두운 밤이라도 길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늪지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돌아갈 구실이 없었다. 그래서 나의 의도와 달리 그곳에 왔듯이 또한 내 의도와 달리 계속 걸어갔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내 옛집이 있는 쪽도 우리가 죄수들을 추적하던 쪽도 아니었다. 나는 저 멀리 떠있는 감옥선을 등지고 계속 걸어갔다. 저 멀리 모래톱 위로 낡은 등대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옛 포병대자리 못지않게 석회굽는 가마도 잘 알고 있었으나 그 둘은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만일 그날 밤 그 두 지점에 불빛이 있었다면 두 개의 밝은 점 사이에 검은 수평선이 길게 드리운 모양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내 뒤로 문을 몇 개 닫아야 했으며 가끔은 두 개 누워있던 소들이 일어나 풀과 갈대 사이로 어정대는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했다. 내가 가마 가까이 간 것은 그로부터 삼십분쯤 지나서였다. 서서히 질식할 것 같은 냄새를 풍기며 석회가 타고 있었지만 일꾼들은 보이지 않고 불길만 남아있었다. 바로 옆에는 작은 채석장이 있었다. 그것은 내 길을 정면으로 가로막았고 연장과 손수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날 인부들이 작업을 한 듯 했다. 채석장 구동이로 내려갔다가 다시 눕지대 높이로 올라오니 옛 수문지기 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나는 쟁걸음으로 걸어가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돌아보니 수문은 방치되어 허물어졌고 기와지붕이 달린 목조주택인 그 집은 아직까지 용쾌 버티고 있었으나 비바람을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진흙과 철흙은 석회에 뒤덮여있고 가마에서 흘러나온 질식할 것 같은 증기가 내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응답이 없자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 빗장을 벗겨보았다. 내 손 밑에서 빗장이 올라오면서 문이 열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에 촛불이 하나 켜져있고 긴 의자와 매트리스를 놓은 바퀴 달린 침대가 있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고 불러보았지만 역시 응답이 없었다. 그때 시계를 보니 아홉시가 넘었고 나는 다시 한번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고 불러보았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 문 밖으로 나와 어떻게 할지 망설이며 서있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문간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촛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조금 전까지 누군가가 거기 있었으며 곧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촛불 심지가 얼마나 탔는지 보기 위해 나는 몸을 돌려 촛불을 잡았다. 바로 그때 강렬한 충격으로 촛불이 꺼졌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내 머리 위로 던진 올가미에 내가 걸렸다는 거였다. 드디어 잡았어. 가라앉은 목소리가 욕설과 함께 말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누구신데 이러는 거요? 내 양팔이 옆구리 쪽으로 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다친 팔은 올가미의 압박 때문에 무척 아팠다. 때로는 억센 남자의 손이 때로는 억센 남자의 가슴이 내 소리를 죽이기 위해 내 입을 막았다. 나는 꽉 묶이는 동안 뜨거운 느낌을 가까이 느끼며 어둠 속에서 발버둥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어디 또 소리를 질러보시지 질러보시지 간단하게 끝내줄 테니까. 또 한 차례 욕설과 함께 가라앉은 목소리가 말했다. 다친 팔의 통증 때문에 무기력 하고 아프고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그의 위협이 얼마나 간단하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의식하고 저항을 포기했다. 그리고 왼팔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단단히 묶여있었다. 그 전에 그 팔이 불에 댄 거였다면 이제는 뜨거운 물에 담근 것 같았다. 갑자기 밤하늘이 사라지고 검은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그자가 창문 덧문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잠시 더듬거리더니 부시돌과 부시를 찾았다. 나는 그자가 누군지 보려고 부시돌에서 불꽃이 튈 때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았다. 그는 성냥을 손에 들고 불꽃에 입술을 불어넣고 또 불어넣었으나 그의 입술과 성냥밖에 볼 수 없었다. 그것도 발작적으로 아주 잠깐씩 스쳐 지나가듯 보였다. 부시돌은 부시돌은 눅눅했고 불꽃은 하나씩 차례대로 꺼져갔다. 남자는 서두르지 않고 부시돌과 부시를 다시 쳤다. 불꽃이 커지며 그의 주변이 환해졌을 때 나는 그의 손과 얼굴 윤곽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앉아서 테이블에 몸을 숙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이상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의 새파란 입술이 부시돌에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불길이 환하게 일면서 올릭의 모습이 드러났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를 찾았던 건 아니었다. 그를 보자 나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에게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올릭은 아주 조심스럽게 너울거리는 성냥불로 촛불을 켜고 성냥을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불을 비벼 껐다. 그러고는 촛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테이블 위로 팔짱을 끼고 앉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벽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다락으로 올라가는 수단인 수직 고정 사다리에 묶여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 노려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드디어 내 녀석을 잡았군. 날 풀어줘. 날 보내달라고. 아 내가 보내주지. 내가 널 달에도 보내주고 별에도 보내주지. 때가 되면. 왜 날 이곳으로 유인했지? 모르겠어? 그는 음흉한 얼굴로 말했다. 왜 날 이런 캄캄한 곳으로 데려온 거야? 왜냐하면 모든 걸 나 혼자서 해치우려고. 둘보다는 하나가 비밀을 더 잘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원수. 넌 나한테 철천지 원수야. 테이블 위로 팔짱을 끼고 앉아 날 향해 고개를 저으며 내가 제공하는 구경거리를 즐기고 있는 그의 적개심에 찬 모습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내가 말없이 그를 쳐다보자. 그는 옆구석에 손을 넣더니 노세테를 씌운 개머리판이 달린 총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냐? 그는 내게 총을 겨누며 물었다. 너 때문에 미스 헤비샴의 집에서 쫓겨났어. 내 놈짓인 거 다 알아. 너는 누구의 집을 지키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야. 감히 너 따위가 나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지. 좋아. 그리고 또 내 녀석이 어떻게 감히 나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사이에 끼어들 수 있지?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내가 언제? 야 내가 언제나 그녀에게 이 늙은 올릭을 나쁘게 말했잖아. 내가 나쁜 명성을 얻은 건 너의 행동 때문이야.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었겠지. 거짓말 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이 마을에서 내쫓고 싶었어. 올릭은 내가 비디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 말을 그대로 했다. 내가 한마디 해주지. 내가 나를 이 마을에서 내쫓은 게 오늘 밤만큼 보람있었던 적은 없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가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며 나를 향해 묵직한 손을 흔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이 단순히 위험만이 아니라고 느꼈다. 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널 어떻게 할까? 나는 너를 처치하려고 해. 알았어?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면서 쾅하고 주먹이 떨어질 때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나를 노려보며 천천히 주먹을 폈다. 그러더니 날 보고 군침이 돌기라도 하듯 그 손으로 입을 닫고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넌 어릴 때부터 항상 이 늙은 올리개기를 방해했어. 오늘 밤 안으로 내 앞에서 사라져. 나는 더 이상 너의 방해를 받지 않을 거야. 넌 죽었어. 나는 내 무덤 근처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 혹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미친 듯이 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그는 다시 한 번 테이블 위로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그뿐이 그뿐이 아니야. 나는 내놈을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처치할 거야. 내놈의 시체를 가마솥에 집어넣을 거야. 가마솥 두 개쯤은 내가 얼마든지 어깨에 매고 옮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내놈이 어떻게 됐는지 온갖 추측만 할 뿐 내놈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죽음의 결과가 번개처럼 내리를 스쳤다. 에스텔라의 아버지는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잡혀가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며 죽어갈 것이다. 심지어 허버트도 내가 남긴 쪽지와 내가 실제로는 미스 헤비샴의 집에 잠깐만 들렸을 뿐이라는 사실을 비교해보고 나를 의심할 것이다. 조아 비디는 내가 그날 밤 그들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내가 얼마나 진실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아무도 모를 모를 것이다. 내 앞에 닥친 죽음도 끔찍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내가 죽은 뒤 사람들에게 잘못 기억될 거라는 두려움이었다. 그 비열한 인간의 말이 아직 그의 입술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내리를 스친 많은 생각 중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 다시 다시 말하면 에스텔라의 아이들이 나를 경멸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 있었다. 외진 곳이라 구조될 가망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생각이 내리를 스쳤다. 하지만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를 증오하는 것에서 힘을 얻어 입을 꼭 다물었다. 무엇보다 나는 그에게 절대 애원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 죽겠다고 결심했다. 이 음산하고 극한 상황에서 나는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회안을 느끼고 그들에게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늘에도 용서를 구했다.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고 지금도 할 수 없고 또 그들에게 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내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가면서도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의 눈은 뻘겋게 충혈되었다. 옛날에 고기나 술병이 걸려있던 걸 자주 본 그의 목에는 양철 술병이 걸려있었다. 그는 그 병에 입을 대고 거칠게 술을 마셨다. 나는 독한 술 냄새를 맡았고 그의 입에서 술이 번들거렸다. 야 야 이 늙은 올리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 내 누나를 죽인 건 바로 너야 그는 또다시 테이블 위로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주저하는 듯한 그의 느릿한 말투가 그의 입술에서 다 떨어지기도 전에 누나의 피습 누나의 병 누나의 죽음과 관련된 기억들이 번개처럼 내리를 스쳤다. 이 악당 누나를 습격한 건 바로 너였구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말이야 그건 너 때문이었어. 분명히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올리기 총을 들더니 우리 둘 사이의 허공에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나는 뒤에서 그녀에게 다가갔지. 오늘 밤 너에게 다가갔듯이 말이야. 그리고 그녀를 후려쳤지. 나는 그녀를 죽게 내버려뒀어. 그때 지금 내 근처에 있는 것처럼 그녀 근처에 석회 가마가 있었다면 아마 내 누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말이야 그 짓을 한 건 늙은 올릭이 아니라 너였어. 너는 총애를 받았고 늙은 올릭은 괴롭힘을 당하고 두드려 맞았지. 늙은 올릭은 괴롭힘을 당하고 맞았다고 알아? 이제 그 빚을 갚는 거다. 내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이제 빚 내가 그 빚을 갚는 거라고. 그는 다시 술을 마셨고 점점 난폭해졌다. 그가 술병을 기울이는 정도로 보아 병의 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술의 힘을 빌려 나를 끝장내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 병 안에 든 술 한 방울이 각각 내 생명 한 방울 이었다. 조금 전에 날 경고하는 유령처럼 내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던 증기의 일부로 내가 변했을 때 그는 눈알을 해치울 때 나를 해치우고 서둘러 음내에 나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남의 눈에 띄게 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실 것이다. 그가 음내로 나가는 모습 그가 서있는 거리 풍경 그 거리의 빛과 생명력은 우물한 늪지대와 그 위에 떠돌고 내가 녹아 들어가게 될 하얀 증기와 얼마나 대조적일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내리를 스쳤다. 그가 몇 마디 하는 동안 나는 지난 몇 년을 요약할 수 있었으며 그의 말은 나에게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이미지를 제시했다. 뇌가 들뜨고 흥분한 상태에서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내 눈앞에 그 장소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내 눈앞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생생한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그를 출시했으므로 그의 손가락에 하찮은 움직임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더 마신 후 앉아있던 긴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옆으로 밀었다. 그러더니 촛불을 들고 와서 가증스러운 손으로 촛불을 가려 내 얼굴을 집중적으로 비추며 나를 빤히 들여다보면서 그 광경을 즐겼다. 야 내가 한마디만 더 해주지 그날 밤 내가 계단에 넘어졌을 때 만난 건 바로 이 늙은 올릭 였어. 내 눈앞에 등불이 꺼진 계단이 나타났다. 수위의 랜턴 불빛 아래 벽에 비친 응침한 계단 난간의 그림자도 나타났다. 다시는 보지 못할 내 집도 보였고 반쯤 열린 문과 닫힌 문 주변의 가구들도 보였다. 늙은 올릭이 왜 거기 있었는지 알아? 내가 설명을 좀 더 해주지. 내가 이 마을에서 나를 내쫓고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말이야. 나는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주인들을 만났어. 그 중 일부는 내가 원하면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지. 내 대신 편지를 써준다. 알아? 그들은 겁 많은 너처럼 한 가지 필체로만 쓰는 게 아니라 50가지도 넘는 필체로 글씨를 쓸 줄 안다. 난 내놈이 내 누나의 장례식에 다녀간 날부터 널 없애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놈을 없앨 수 있을까 궁리하면서 너에 관해서 샅샅이 조사했지. 왜냐고? 어떻게든 내놈을 없애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찾았는지 아냐? 널 조사하다가 내 삼촌 프로비스에 관해서 알게 됐지. 밀폰드뱅크 칭크 스푼지 올드그린 코퍼 밧질 공장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자기 방에 앉아있는 프로비스 이제는 소용없게 된 신호 허버트와 클라라 어머니같이 푸근한 윈풀 부인 누워있는 발리 영감 이 모든 것이 급속도로 바다로 향하고 있는 내 인생의 급류를 타고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 남자의 30년간에 걸친 성장소설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해피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